안녕하세요 지식저장소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역별 대학순위 시리즈 1편 호남권 대학순위입니다. 한전공대로 유명한 켄텍이나 지스트 등의 특수목적대학은 제외하고 종합대학만 보고자 하니 영상 참고 바랍니다. 호남지역의 특징은 국립대학이 강세라는 것입니다. 충청권은 천안권대학들이 서울의 중위권 학생들을 유인하고 영남권에는 동아대와 영남대가 있는 반면에 호남권의 대표 사립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대는 로스쿨 탈락, 원광대는 최근 대략 미달 사태로 그 이상이 다소 하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대와 치대를 보유한 조선대, 의대, 치대, 약대, 한약학과의 로스쿨까지 보유한 원광대는 앞으로 다가올 지방소멸 시대에도 규모를 줄이면 줄였지 결코 망하지는 않을 사립대학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순천대, 군산대, 목포대의 최근 대량 추가 모집 사태와 지역 내 중심 도시인 광주, 전주에서 떨어진 위치를 봤을 때 이들 국립대학이 조선대나 원광대에 비해 더욱 뛰어난 점도 학비 이외에는 사실 찾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저는 직어국인 전남대와 전북대를 1군으로 이들 5개 대학을 2군으로 분류하고자 합니다. 이들 7개 대학 다음에 올 대학은 전북 지역에서는 전주대, 우석대 등을 둘 수가 있고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흔히 강호동 라인이라고 불리는 광주대, 호남대, 동신대 정도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호남 지역 1군 대학입니다. 지역의 대표 대학이라고 할 수가 있는 직어국, 전남대와 전북대입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인서울의 광명상가에서 한서산보다 이들 대학이 아웃품면에서는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지역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학비와 생활비를 고려해봤을 때 직어국이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호남 지역 2군 대학들입니다. 순천대, 군산대, 목포대, 조선대, 그리고 원광대입니다. 순천대, 군산대, 목포대는 국립이고 조선대, 원광대는 사립입니다. 입시라는 게 존재하는 사실상의 마지노선이고 지역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에 애매한 사립대학보다는 이곳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갖고 있습니다. 국립이거나 지역의 대표 사립대학이기 때문에 향후 지방소멸 시대에서 폐교 걱정은 없다고 봐도 무방한 대학들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호남 지역 3군 대학들입니다. 4년제 대학 이상 지원 가능한 일자리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대학들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전주대, 우석대, 광주대, 호남대, 동신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석대와 동신대는 조금 특이할 만한 학교인데요. 우석대 같은 경우에는 약대와 한의대가 있고 동신대는 한의대가 있습니다. 이러한 특수학과들의 정원은 국가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폐교될 일이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언급되지 않은 호남권의 사립대학들 대다수가 호남 지역 3군에 위치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 번 화면으로 쭉 정리를 해봤는데요. 맨 위에는 전남대와 전북대, 그 다음에는 순천대와 군산대, 목포대, 조산대, 원광대가 위치합니다. 그 밑으로는 호남 지역 3군 대학들이 있네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동의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